오늘은 집에서 자산단체 홍보영상을 찍는 날인데요. 감정 좋았는데... 너무 힘들다. 여보, 나 땀나면 안 돼. 얼굴 뻔쩍이면 안 돼. 여보, 여보, 땀나. 촬영하는 아내 옆에서 도와주는 것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요. 남들이 볼 땐 팔불출로 보인다고요? 그만 좀 하세요. 그만 좀.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래요. 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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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남편이 더 많아, 더 많아. 이제 그만, 그만해도 될 거 아니에요? 대기 좀 해도 그만하다고.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해. 엔딩합니다. 오케이. 커튼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저기, 예상보다 빨리 끝났잖아. 우리 삼겹살 파티합시다. 어디서? 거기서? 네. 그럼요. 고기는? 고기는? 여보. 다 올려, 시켜 먹지. 여보, 내가 다 불고. 불만 피워. 내가 다 준비할게. 불 피는 게 다야. 불 피는 게 다 준비하는 거야. 상추 뜯어서 씻어야지. 씻어, 밥 해야지. 나 한 일 많아. 상추라도 제대로 씻어줘, 제발 좀. 아니, 근데 의자는 왜 필요해? 우와, 우리 마누란 역시 공주다, 공주. 여보, 여보. 어떻게, 어떻게. 여보. 여보, 여보, 여보. 빨리,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왜? 이번엔 진짜 큰일 맞지? 손 씻어, 손 씻어, 못 먹어. 왜, 왜? 봐봐, 뭐가 있나? 아니, 아니. 아니, 이 지렁이 가지고 그래. 아니, 왜, 어버, 이거. 아니, 이게. 여보, 그 손으로 하지 마. 아이, 괜찮아. 미미야. 지렁이도 없어요. 아빠 손 더러워. 뭐, 씨라고? 아냐, 손 더러워. 절대. 신장약, 신장약, 신장약. 나이 66에 지렁이가 뭐가 무서워요. 아유, 천상과 잔냐. 오지마. 드디어 스태프들을 위한 삼겹살 파티 시작. 오늘도 언제나 늘 그랬듯 고기 굽는 건 제 몫이라니까요. 거기 다 됐어요. 됐어요. 다 됐어, 다 됐어. 빨리 와. 다 됐어? 헉! 민정씨, 당신 이게 진짜 파티인 줄 알어? 나 이뻐, 나 이뻐. 그래, 예쁘다, 예뻐. 저희 집 마당에서 좀 많이 왔나 싶던데. 그날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쓸 수가 없었어요. 사람들 많은 데서. 여자는 꽃이니까, 여자는 이왕이면 밝게, 아름답게 구울 수 있어야지. 그렇지, 집 전체가 밝아진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. 정말 빌어요. 와, 이게 진짜 우리 남편이 최고로 달아준다. 단둘이 살다 보니 우리 부부는 사람 찾아오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. 그런데 여보, 이 순간에도 다이어트 하는 거야? 꽃도 있고. 오늘이 파티지. 파티에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붙여줬어요. 파티에 꽃이 있어야 되잖아. 내가 꽃이 있잖아. 꽃을 뽑아주세요. 이것도 분홍색이잖아.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. 아이고, 이 분이 어떻게 할 거야, 이거 진짜. 물을 씹어가며 간다. 아이고, 이 분이 어떻게 할 거야, 이거 진짜. 아이고, 눈치 좀 있어라, 여보. 아, 또 그만 와. 아니, 그만 가게 된 상황이야. 이 분이 있을 때 구워야지. 아, 정말 저렇게 말은 안 들을까? 아,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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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. 여보, 장갑 빼고, 장갑 빼고. 여보, 고생했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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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편 고생했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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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 뭘 또 얼마나 큰일을 또 부려먹으려고 또 이게 아니지마 아니 설거지마 아주 남편을 들었다 났다 그냥 수고했어요 고생했을 때 10년간 났는데 다시 그만해 진짜? 어 다시 갔다 왔지 아 진짜 진짜 그래 그 설거지를 한다는 데 상 치우는 정도야 내가 몽땅 다 해주겠어 너가 이제 설거지 내가 할게 당신 저기다 손 씻고 아니 손 씻고 가 쉬어 내가 다 할게 이제 진짜 내가 설거지 아유 설거지를 한다는데도 걱정이 되는 이 마음은 대체 뭘까요 설거지 말고 쉬운 줄 알아 설거지가 얼마나 어려워 설거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? 여보 열심히 아잇 나 해야 돼 나 잠 먼저 얼굴 풍붙해서 하는데 나 내일 일해야 돼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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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여보 나 배우야 나는 설거지로 내가 키워하자 중요해 그니까 손 대지마 설거지 내일 내가 아우 나 내일 일해야 되는데 얼굴 풍붙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니까 손 대지마 설거지 여보 내일 한다니까 어 하지마 아 오늘 수상하다 수상하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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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설거지는 또 내 차지네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유